오늘은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대선 테마주, 밈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약 300% 정도 단기간에 반등을 했는데 트럼프가 대선에 본격적으로 출마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무엇보다 바이든에서 헤리스로 바뀌면서 헤리스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다시 헤리스를 역전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에도 대선 테마가 있듯이 미국에도 이런 대선 테마가 있긴 있는데요. 보통은 그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랑 금융주 이런 애들이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딱 정확하게 한국의 정치 테마주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11월 5일까지인데 크게 수익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슬슬 처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라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무조건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거래일로 따져도 한 3, 4일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바이든 후보였을 때는 트럼프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가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에 테스트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역전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트럼프가 다시 역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0.2%로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체 표에서 한 표로 더 많으면 이기는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선거인단이 배치가 돼 있어서 주에서 이기게 되면 그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4명의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이기게 되면 54명이 모두 자신의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현재 주마다 승패를 따져보면 헤리스가 241명, 트럼프가 297명으로 트럼프가 크게 압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트럼프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만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트럼프가 만든 기업으로 자기들만의 SNS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수익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강성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쓰면서 나중에 흑자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중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고 나면 다음번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사들였던 이 종목이 순식간에 관심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요. 정치 테마주라는 것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이 기업에 특별히 좋을 게 있을까요? 그럴 건 없을 거예요. 별로. 인기가 좀 더 올라가서 SNS가 좀 더 활발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차이 때문에 주가가 300% 날아가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밈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주가는 단기간에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하는 거고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것에 배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천정부지 뛰어오른 거죠. 막상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해도 본전이고 트럼프가 만약에 저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면서 시작을 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결과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상승세를 먹었으면 된 거지 여기서 홀짝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거니까 그것까지 먹고 가겠다는 건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더 이상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작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얻을 수 있는 리턴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꼭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